근데 왜 하세요 이렇게 힘든걸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어떻게 날 찾아냈는지 알 순 없어도 넌 내게 말을 걸었지 버려진 고철 더미 사이로 서로를 바라본 너 그리고 나 아직은 완전히 만나지 못했어도 나 알고 있어 너는 나를 기다려 자네 꿈이 뭔가? 대기업이요. 정확히는 금융권 직원. 어렸을 때 누가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었을 때 대기업 직원이요 이렇게 대답했어? 당연히 아니었겠죠. 그럼 뭐가 되고 싶었는데 아저씨 꿈이 밥 먹여주나요? 현실을 봐야지 뛰고 있구나 힘찬 너의 심장소리 언젠가 우리 함께 달려가자 너의 불을 밝히고 조금씩 너에게 달려간다 너의 술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직은 완전히 만나지 못했어도 난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함께 달려갈 거야 가자 자네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날까 못 이룬 꿈이 생각날까 밥이요 전 밥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